최근에 아직 고통받고 있는 건 간단하게 온체인 분석했습니다 뭐냐? 얘네들이 돈 보상 진동을 했습니다 컴투스에서 투자자 보호 장책으로 돈 돌려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뉴스를 안 가져올렸거든? 내가 기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뉴스를 가져왔어 기레기들이 무슨 뉴스를 찍었느냐? 읽어보시면 코인마켓으로 보면 FTX 사태로 출금이 막힌 물량은 1.6%다 이 중에서 투자자들의 물량은 1% 미만이다 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코딱지다 라는 느낌으로 기레기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지 지금 언론 탄압하시는 겁니까? 언론 탄압이라니! 언론 탄압하시는 거예요? 팩티를 보여줄 거야 야! 피해자가 1% 미만이라고 내가 보여줄게 제가 그래서 온체인 물량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게이트랑 코빗 그리고 FTX 총 3개 상장되어 있거든요 다 들어가서 내가 여기다가 제가 뭐 했냐 돈을 다 넣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물량을 1개씩 넣어가지고 얘네들 메인 지갑이랑 하돌렛이랑 다 땄습니다 찾았어? 다 땄어 미친놈이네 내가 화가 났지 이 기사보고 피해 물량이 1%다 이거 보고 내가 화나서 물량 다 땄어 지갑 찾으려고 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게이트 거래소에다가 물량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개 넣고 0.11개 넣었죠 제가 거래소에 코인 넣은 겁니다 이거 넣어서 확인해 봤더니 게이트 거래소가 170만개 하돌렛 9만개 그리고 코빗에도 들어가가지고 보유 물량 확인했더니 180만개 그리고 FTX 물량 얘네들의 텔레그램 공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물량 가지고 있는 거 3200만개 그리고 젠글 이런 데다가 얘네들이 공식 띄웠던 거 현재 유통 물량 9천만개 해가지고 내가 싹 다 분석해서 결론을 했어 뭐라고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랩이었고요 지금부터 들을 거는 발라드야 발라드야? 이제부터 팩트 들어갑니다 자 과연 피해자 얼마나 많을까 자 현 유통량 분석입니다 현재 물량이 몇 개 풀렸냐 9100만개 풀렸고요 거래소는 이렇게 쭉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통 물량 중에 약 40%가 거래소에 들어가 있어요 오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유통되는 거에 40%가 거래소에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뉴스에 뉴스 어디갔어 뉴스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바로 밑에 거 보시면 그 전체 물량이 1.6%라고 얘기했으니까 유통 물량이 아니고 전체 물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야 전체 물량이 아니라 유통 물량으로 하셔야죠 이게 코인하시는 분들 코인하시는 분들은 다 현재 물량으로 계산하셔요 전체 물량으로 계산하면 사실 너무하지 이더리움도 전체 물량으로 계산해봐라 이더리움 전체 물량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인가요? 무한대예요 오 그건 맞지 이더리움은 전체 물량 무한대입니다 무한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너도 분석해봐 기자 아저씨야 현재 물량으로 하셔야지 그래서 화가 나서 가져왔어 그래서 현재 물량 중에 40%가 거래소에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FTX의 비중 제가 쭉 계산해보니까 현 투자자들의 89% 다 거래소에 있다고 FTX에 있다고 현 이거 컴퓨터스에다가 돈놈 중에서 90%가 뭐다? 살려줘 이게 뭐다? 나다 나라고 이 90%를 못 피했네 아이고야 내가 10%가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당해가지고 화가 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로 온 줄 알았지? 나도 물렸다 나도 FTX 당겨봤다 야 의진의 의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삼아 재미삼아 가져왔습니다 네 컴퓨터스는 90%의 물량이 FTX 유통 물량 중에 90%가 FTX니까 피해자가 엄청 많다 기레기 형님들 이거 봐 개인투자자 물량 1% 미만 90%야 인간아 바꿔줘 여기까지 해서 재미삼아 가졌습니다